안녕하십니까. 통신장비 담당자 임주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투자를 위해 정보 찾는 시간 제가 아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라는 종목인데 적극적 M&A로 글로벌 통신 솔루션 업체로 가고 있는데 M&A를 통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는 유선 통신장비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유무선 통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종사는 최근 3년간 M&A를 전개하여 글로벌 7위권 초고속 인터넷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는 등 양적 질적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캐나다 통신 솔루션 기업 옵테리언을 인수하면서 미국 T-on-one 통신사를 장비를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 SDN 기업 리프트를 인수하여 망관리 솔루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캐나다 통신사 텔루스와 망관리 솔루션 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인에서는 망관리 솔루션 탈콘을 출시하여 학교 통신망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는 지주회사의 성격이 강하고 사업군이 사업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의류, 상도체, 기타 품목으로 해서 다양하게 매출이 나고 있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다산 네트워크의 주된 내용은 통신 장비 쪽으로만 오늘 살펴볼 내용으로 영상 참조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만드는 장비랑 거기에 대한 기술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홀, 백홀 이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먼저 통신을 할 수 있는 전화국이 있을 것이고 전화국과 연결된 기지국 이 기지국을 통해서 이제 중계기를 통한 다음에 이 중계기가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디바이스로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화국에 연결된 백홍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게 ip-edge라고 이제 칭칭을 하고요. 그래서 이 백홀과 전화국 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백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지국과 중계지 이쪽을 이제 프론트 프론트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이 백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망 주변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프론트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장치와 무선신호장치 연결 이쪽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국과 이 백본 이쪽으로 이제 해서 백홀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을 추구하는 5G 시대가 지금 현재 도래했고 스무셀 중계기와 기지국을 연결하는 이 프론트홀, 그리고 네트워크, 기지국, 전화국과 연결하는 이 백홀, 네트워크 처리 속도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현재는 이제 자율주행차 등 5G 기반 서비스 구현에는 초고속 데이터를 지연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초저지연 TSN 스위치가 핵심 장비로 주목받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에서 백기가 모바일 백홀 스위치를 기반으로 모바일 프론트홀 백홀 솔루션을 개발을 하여서 국내외 통신사에 제공 중입니다. 솔루션의 핵심이 되는 스위치 장비는 LTE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스위치보다 46배 많은 데이터를 10배 빨리 처리하는 5G 네트워크 고도화 장비로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국제 표준 기술에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인터넷 프로토콜 IP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확장과 보안을 동시에 달성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소프트뱅크 모바일 백홀 장비로 납품하였고 국내 통신 3사에도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의 망관리 솔루션은 동사가 보유한 SDN 장비로 기반을 두는데요. SDN 장비는 2017년 국내 최초로 SDN 통신 규격인 오픈플로우 국제 인정을 획득하였고 기술 개발 끝에 지능형 SDN 컨트롤러 그리고 하이브리드 SDN 스위치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보는 걸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 매출액이 중간에 한번 이렇게 준 적도 있고 이익은 격자보다 되게 고만고만한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무제표적으로 지금 왔다갔다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20년, 19년도 이 정도부터 해서 이제 M&A를 하게 되면서 자금 흐름 때문에 재무제표가 됐다고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부채가 이렇게 또 줄게 되는데 계속 유상증자, 전환사체 등을 계속 발행을 하면서 재무건전을 유지를 했지만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은 주주들에게 악영향에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산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품과 기술 그리고 현재 재무제표 상태 정도까지만 보았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주주분들이나 이 종목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차트적인 부분, 매수, 매도, 관점 포인트 이러한 부분들을 또 설명할 수 있는 영상들을 준비해서 올릴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인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